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꿈의 TV의 해검입니다 그럼 응아님 최고 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방송은 역시 전사와 악마였죠 역시 저는 역할과 같이 악마 역할입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찍었던 영상이 뭔가 안 어울린 것 같아서 그건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나가주세요 네 이렇게 나가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좀 볼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시작해볼까요 목걸이는 일단 벗고 정말 그랬다니까 정말 아 친구들 잊지마 이건 우리들의 각오라고 그런데 금연은 언제 오는 거지 그러게 금연은 바로 온다고 했었는데 이상하다 그러게 말이야 이 주인공이 마지막에 나오는 법 주인공은 무슨 야 너희들도 내 유튜브 멤버잖아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사품이야 우와 사품 사품이 사품이 왜 하얀 또 보지게 야 간장님하고 교버님하고 선생님하고 사부님도 다 그랬잖아 그렇네 우리 외톨이 게임이나 하자 강아지 외톨이 왜 너 혼자만 양 갈래야 다 자 시간이 계속 계속 뭐야 벌써 밤이 됐잖아 얘들아 얘들아 잘 가 응 잘 가 다음에 만나 그래 다음에 만나자 너희들이 같은 집 아니야? 같은 집이라니 우리 응 아무튼 빨리 가야겠다 난 저쪽이거든 난 저쪽이야 빠이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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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돌끼리 이 날개 샀다 그러게 말이야 아무튼 그런데 미우는 왜 이렇게 하나? 미우 눌려야 되는데 그러게 말이다 미우야 빨리 와라 얘들아 나 왔었어 외톨이 놀이 할래? 그래 좋아 응 잠깐만 너희들 이거 뭐야? 날개 좀 오겠어 구명? 외톨이? 왜? 왜? 너 혼자서 날개 없잖아 맞아 맞아 머리카락은 외톨이 하는 거 아니야? 어떡하지? 너 혼자서 다 품이래요 너 혼자서 치면 안 입었대요 응 귀 아파 안 해 안 해 안 해 야 너가 날개 샀어야지 우리 집에 돈 없단 말이야 용돈도 다 떨어졌어 응? 그럼 너가 알아서 하세요 야 우린 날개 있는 친구한테만 놓을 거야 맞아 너희들은 사풍 밖에 안 됐잖아 그래서 우린 간다 이건 날 수 있냐? 날 수 없다 왜? 넌 날개도 없는 주제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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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희 집에 있는 거 가자 다 갖고 온다 형님처럼 아니 누님처럼 모셔 알겠지? 싫어 싫어 자다리 죽어버리는 게 다 길어 으이 여긴 어디지 어? 이건 날개? 우와 바닥바닥 나를 다행이다 얘들아 얘들아 어? 근데 여기 막혀졌잖아 여기 들어가있자마자 막 아아 막고 막고 튕겨 아 겨우 멈췄네 아 겨우 멈췄어 그런데 좋은. 안녕 난 너의 엄마란다 여긴 천사마을이지 뭐예요 아무튼 여기 튕기지 않게 내가 마법을 걸어줄게 여리여리 얍 우와 정말 안 땡기네. 아무튼 감사드려요 그렇지만 저가 당신의 엄마가 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라고 부르기가 참 참으로 불편하네요 잘못하면 못된 아줌마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저는 천사가 아니라 악마로 되고 싶은데 악마로 될 순 없나요 악마 그럴거면 돈이 100만원 정도 용돈 100만원 주세요 알겠다 괜히 줬다 엄마 어머니 전 이만 이만 악마대로 안돼 저 애는 악마의 기운이 마구 마구 솟아나 저 애는 분명히 악마의 대장이 될 거야 악마의 대장 같은 소리가 있네 당신을 봐드릴게요 악마가 되었고 정말 그 천사의 말대로 내가 악마의 왕이 됐어 악마의 왕이 되는 거 별거 아니네 악마의 왕이 되는 거 별거 아니잖아 그럼 해서 내가 괴롭히러 가볼까 어 그런데 미온이 어디 간 거지 마구마구 누님 누님이라고 하더니 위야를 봐봐 좋아 우와 날 수도 있네 오 누님 누님 집은 이 날개리 쩝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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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안 떼지잖아 진짜 날개니까 그렇지 원래 내가 천사였는데 악마로 변했지 너희들은 청사로 태어날 것 같군. 너희들은 청사로 만들어주지. 너의 저주는 교통사고으로 바로 죽을 것이다. 너의 저지는 장미가시에 찔려서 죽을 것이다. 너희들은 죽을 목숨이다. 너희들은 청사가 될 테니 마구마구 괴롭혀주겠다. 친구들 어땠나요?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에요. 아쉽게도 여기까지네요. 일단 이 분을 소개합니다. 안녕. 난 악마의 재앙 구미호. 저도 구미호에요. 저는 원래 스킨이지만 당신은 악마 스킨이잖아요. 당신은 그냥 구미호잖아. 꼬리만 달린 게 꼬리 한 개 가지고 되겠어? 왕가 쓰고 있는 게 똑같네요. 원래 내 스킨을 왕가를 쓰여져 있으니까. 내가 스킨을 만들 줄 몰라서 그냥 그 스킨 하는 거라고.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. 친구들 빨뽀. 친구들 모두들 나와주세요. 자 오늘은 이런 친구들이 등장했는데요. 이 친구는 날다람쥐님을 제가 좀 만들어봤어요. 날다람쥐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지금이 방송하는 게 지금이 밤이어가지고 지금 친구들을 모두 못 뵙게 했네요. 목소리 딱 들으면 알죠? 저거. 딱 보면 강아지님이군요. 원래 강아지님 색은 원래 주황색이지만 노란색으로 머리카락을 한다고 해서 노란색으로 바꿨어요. 이 분은 딱 봐도 고양이죠? 뭔가 잘난 척하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이건 뭔가 예쁘지 않아요? 이건 뭔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번 입은 것 같네요. 근데 밑에 밑에 치마는 음... 아 그렇지만 재밌게 봐주셨다면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알림도 따르르! 그럼 난 하늘나라로 나도 하늘나라로 나는 밑으로 으악 으악 야 비켜 일단 못나는 사람은 사람끼리 우리 동물이랑 여긴데요? 아 그렇군요. 음 일단 청사들은 여기에 모이소 어 저 청사날개예요. 아 그렇지만 음 아 맞다.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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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짜 날개기 다시 문 이렇게 나누었어요.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친구들 으 봐주 끝까지 봐주셨다면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이번에도 알림을 꾹꾹꾹 맨 처음에 누르신 분은 센스쟁이 센스쟁이 그럼 우리 친구들 빠이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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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